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입니다. 오늘 볼 점은요 SP 시스템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라는 구간은 우리가 여전히 지켜보고 있는 구간이에요. 이 양봉이 형성되었고 그 양봉을 오늘 지켜주는 모습이 연출되었죠. 아침에 시장이 한 30분 정도 이렇게 쫙 밀렸다가 그 뒤로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이렇게 아래 꼬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미 여기 라인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간 거잖아요. 그쵸? 여기 라인 구간에서 매수를 여러 번 접근을 해갖고 반등이 나오는 거 기다렸다가 반등이 나오는 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오느냐고 했을 때 17,000원 구간에 오면 어떻게 한다? 여기서 절반을 매도하고 눌리는 구간에서 또 매도한 물건을 또 매수하고 반등 나오면 여기서 또 절반을 매도하고 눌리면 여기서 또 매수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여기를 이렇게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 18,000원 정도를 터치했을 때는 물량을 싹 다 정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항을 이렇게 봤을 때 저항받고 눌리면 이 자리에서 또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강하게 돌파하고 눌리는 자리인 이 자리에서 또 매수를 하든지 이렇게 대응을 할 겁니다. 앞으로. 아시겠죠? 얘가 밀리더라도요. 이게 지금 이 검은색 선이 뭡니까? 이 저점을 이었던 추세선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은 조건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 혹시라도 내가 여기에서 이탈을 했다. 그래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 얘가 여기서 밀리더라도 이 저점 라인을 저항의 역할을 테스트하기 위한 기술적 리바운딩은 나올 거고 이 리바운딩에 우리는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급하게 보실 필요 없어요.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 달고 있는데 이걸 클릭하고 이쪽으로 넘어오세요.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 오늘 금요일이죠? 시장이 끝났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고민할 시간이 이제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준비를 해놔야지. 월요일날 다음주 월요일날 아침 9시에 저희랑 같이 종목으로 바로 매수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일주일에 4개에서 5종목 주도주 가지고 매매할 거고 우리가 공부를 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전 매매를 통해서 몇 개? 4, 5개의 실전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낼 겁니다. 지금 금요일 장이 마감이 됐는데 계좌로 오픈해보세요. 이번주 저희랑 같이 하셨던 분들. 내가 월요일날 100만원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지금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을 거고 제가 약속합니다. 다음주 금요일날 지금 이 시간에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계좌를 열어보세요. 내가 100만원을 시작했으면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을 겁니다. 맞죠? 라고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왜? 그 정도로 저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1년 전에도 그랬고요. 3개월 전, 한 달 전에, 그리고 지금, 다음주, 그렇죠? 그리고 다음달, 그 다음에 1년 후 이 결과물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는 해놨습니다.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고, 같이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